성경만에 살아요 찬양만에 살아요 말씀만에 살아요 지혜의 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사랑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당신이 계시기에 저희가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누구나 당신 안에서 구원 받았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영원한 생명 그 자체예요 그리고 당신이 바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만국의 빛 이 민족들의 빛이 앉아있습니다 그 빛이 무엇인지 모르고 24년을 주님께서 이 지혜샘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셨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요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때요 이제는 더 섬기는 자세에서 이제 영원을 향해 이제 떨치고 분연히 일어나 나아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북방을 맡겨주셨고 북한 선교를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뜻이 영원에게 있다면 저희들의 뜻도 영원에게 있습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와 내 삶이 그리스도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일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 문제에 묶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뭘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전 때문에 내 비전이 늘 타고 늘 타지 않는 떨기처럼 그렇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오늘 그 피 묻은 손이 늑방의 성열이 오늘 시작부터 핵심 특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의 은혜가 덮을 걸 믿고 시작합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마지막 파견미사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축복으로 오늘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의 도가니로 주님께서 책임지실 걸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전구하시며 성령의 짝이신 티없으신 어머니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오늘 신약 핵심 특강의 구강인데요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중에서 1, 2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1, 2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볼 거고요 지난주에 했던 사도행전을 도용틀에 집어넣고 28장까지 외우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네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게 이제 복습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도회의 그리고 고르넬리어 사건 지난주에 못했죠? 요거 요거를 두 개의 기차로 엔진 장착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 루까가 가지고 있는 루까의 어떤 퍼스펙티브는 뭐였을까? 루까의 관점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행전을 쓰면서 어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전반부와 후반부를 베드로의 사역과 바오로의 사역으로 이렇게 나눈 것일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요한사도는 3장과 4장 이후로 공동사역에서 무대 뒤로 사라졌을까? 왜 전반부에는 고르넬리어 사건이 있고 후반부에는 사도회의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 초대교회의 최초의 공의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도회의가 1차와 2차 사이에 사도회의가 끼어 있는 걸까? 이 모든 것들은 루까사도의 퍼스펙티브입니다 루까사도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저자의 관점이에요 어떤 책이든지 여러분 그 책을 내가 이 책을 비싼 돈을 주고 살 거냐 나한테 도움이 될 거냐 빠른 시간 안에 서점에서 여러분들 그 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 그렇게 하시죠 목차를 먼저 보시잖아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그 저자의 머린말이에요 저자가 쓰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 책을 왜 썼는지 저자의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책은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루까보금에 대한 책들이 많은 아티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과거에 루까보금은 루까보금만 봤어요 그래서 루까보금은 공간보금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과거에는 루까보금 그러면 루까보금으로 끝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루까보금은 루까보금으로 끝나버려 그래서 루까보금은 공간보금서 그러면 공간보금 안에서 여러 가지 연구는 있었지만 특별하게 더 넓은 마온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많은 아티클들 중에서 보면은 주로 어떤 제목들이 많이 나오냐면 사도행전적 루까보금 또 내지는 루까가 바라보는 사도행전과 루까보금 또 사도행전의 렌즈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루까보금 뭐 이런 그런 어떤 제목들이 많이 나와요 무슨 의미예요? 이제는 넓게 루까보금의 공간보금 차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루까보금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신약의 가운데 도마 신약의 엄청난 초대교회의 그 역동적인 그 역사에 사도바오르의 13개 서강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럼 신약 전체의 관점 안에서 루까의 위치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까보금이 요즘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고 왜? 루까보금과 사도행전을 루까가 썼다라는 관점과 루까보금 1보금 루까 2보금 2보금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그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관점이 달라져요 그럼 여러분 성경 읽는 깊이가 달라져 묵상도 달라져 루까보금을 묵상하는데 사도행전이 두덕두덕두덕두덕 와서 붙어 사도행전 읽을 때 그 루까보금만이 가지고 있는 진수가 있잖아요 루까보금만의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에 와서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퍼즐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근육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면 제일 중요한 건 옛날에는 그 십자가를 질질 끌고 다니고 옛날에는 그 시작은 부담스러웠는데 눈을 감으면 나 정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이대로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그쵸? 우리 그렇게 힘들 때는 정말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지기도 해요 눈을 감으면서 이 눈을 안 떴으면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근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내가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십자가를 딱 질 정도 되면 어떤 기도가 나온지 아세요? 주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온 식구가 이 계의 한 지목 밑에 다시 또 잠자리에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새벽같이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는 새벽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옵소서 새벽 무릎에 나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달라 기도가 달라 마귀 새끼가 우울증 걸려서 떠나간다니까 눈 감으면서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러면 마귀가 신나갖고 달려들어 그래 너는 내일이면 눈을 안 뜬다는 기도를 계속해야 돼 마귀가 그러잖아 너는 살 수 있는 가치가 없어 막 옆에서 그러잖아 근데 우리가 막 영적 근육이 생겨가지고 막 기쁜 마음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하루 이렇게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가 새벽 무릎에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일 새벽에 봐요 그러면서 딱 눈을 감으면 마귀가 옆에서 한숨을 쉬어 저것이 지혜샘에 가두니 힘만 생겨가지고 내가 할 일이 없구나 아멘 그게 말씀의 힘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저자의 관점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목차를 보거나 저자가 무슨 의도로 이 책을 썼지 그걸 알고 나면요 그 책을 고를 수 있어요 아 내가 원하는 책이구나 아 이 책은 내가 제목은 내가 원하는 것 같은데 저자가 쓴 얘기를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건 없구나 목차에도 없고 그럼 그건 안 사야죠 그렇게 관점은 우리에게 많은 초이스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썬다라고 하는 그 관점 안에서 보면 왜 일부에는 고로넬려 사건을 그렇게 크게 엔진에 장착을 했고 13장부터 28장이라고 하는 2부의 사도 바오로의 중심에 1, 2, 3차 전도 여행과 로마행과 마지막 2차 수감이라고 하는 그 전승에 대한 이야기를 후반부의 서간까지 포함을 한다면 왜 2부에는 사도회의가 엔진으로 장착이 된 걸까 이 두 개의 기차를 오늘 연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작업을 제가 예루살렘 사도회의 그리고 고로넬려 사건 그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하다가 다 정리 못한 예루살렘 5차 방문에 대해서 정리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5차 방문 정리 끝나고 나면 이제 1차 2차 오늘은 2차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차 2차 전도 여행을 아주 디테일한 스케치를 오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비시디아 안티오키아의 회당 설교가 있어요 그 비시디아 안티오키아 회당 설교는 도대체 그 설교는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 왜 비시디아 안티오키아는 거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따가 제가 2부에 이걸 할 강의인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 비시디아 안티오키아를 넘어가려면 타루수스 산맥이라고 하는 토로수 산맥이라고 하는 엄청난 아주 그 험난한 그 악산이에요 굉장히 높은 산인데 그 산을 넘어가는 결정을 내린 것 때문에 마르코 요한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마르코 요한을 물론 나이도 어렸어요 마르코 요한이 마르코 요한이라고 하는 동력자를 잃어버리면서까지 왜 사도 바오르는 비시디아 안티오키아를 그 산을 넘어서 꼭 가려고 결정했을까 는 것에 대해서 전승을 연결해서 또 다른 스토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선포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또 하나 그렇게 넘어간 비시디아 안티오키아는 거기서의 회당 설교는 사도 바오르는 성경적으로는 사도 바오로가 거기서 한 강의가 최초의 강의는 아니에요 파포스에서 세르기우스 바오로 총독도 회개했잖아요 키프로스 성 살라미스 셀루기야 그렇죠? 이런 데서도 뭘 했다는 얘기예요 또 무명 시절 교도권 바깥에 있을 때도 많은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비시디아 안티오키아에서 한 설교를 첫 번째 설교로 기록한 것인가 궁금하지 않아요 이제는 아주 대답이 상당히 이제 눈치 있게 나옵니다 왜냐 하나도 안 궁금했지만 궁금하다고 말해야 되거든 왜 그 설교가 사도행전에서는 최초의 설교로 기록된 걸까 그렇다면 그 설교의 내용 안에는 굉장히 핵심적이고 정수적인 그런 어떤 중추적인 어떤 닥트리가 들어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비시디아 안티오키아의 설교를 뇌마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힘 받는 치유의 말씀으로 또 하나는 신학적으로 또 하나는 스토리상 가지고 있는 위치적인 어떤 정체성 부분 안에서 오늘 비시디아 안티오키아의 회당 설교를 저희들이 오늘 마지막 1, 2차 전도여행의 이렇게 중요한 설교로 설교 분석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힘을 받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치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에는 비시디아 안티오키아 회당 설교입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안티오키아에 대한 부분들을 이따 2부에 할 때 제가 연결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맥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그 이제 도용틀을 한번 복습하고 아셨죠? 그리고 고르네리어 사건 엔진 장착 또 그 고르네리어 사건과 사도회의가 왜 엔진이 될까 1, 2부에서 그 부분으로 오늘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 22장 5차 방문을 먼저 하고요 24장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여러분 이제 그 앞으로 쭉 가게 되면 12페이지에 1차 성교 나오죠? 그 1차 성교 그 코스 하고요 거기 보면 1차 성교 코스 보면 13페이지 보세요 어디 하는지 아시겠죠? 출발 그래갖고 시리아 안티오키아서부터 셀루기아 살라미스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형광펜을 쭉쭉 칠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갈게요 사도행전은 지명이 안 들어오면 지도가 안 들어오면 절대 안 읽어져요 신고약 중간사 족보가 왕사가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 안 읽어져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은 지명 그 다음에 신고약 중간사는 족보와 왕사 이거 두 개 안 읽어지면요 공부를 여러분이 안 해놓으시면 절대로 그걸 모르고 나는 그 신고약 중간사를 이해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요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난 신고약 중간사에 대해서 빠삭해 그럼 그분한테 에돔의 집안의 족보와 그 다음에 유다 마카베오 집안의 마타디아 집안의 족보를 읊어보라 그러세요 대사제 족보를 차독줄기라면 읊어보라 그러세요 그거 모르면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고는 신고약 중간사의 마카베오 상안은 절대로 읽어지지 않으며 거기에 다니엘서의 7장부터 12장까지 4대 묵시를 아셀루코스 왕조와 묵시문학을 연결할 정도의 실력이 없다면 절대로 마카베오 상안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고생하면 되는데 정말 우리 카토리 신자들은 너무너무 좋은 영성을 하나 갖고 있는데 네비도 영성을 갖고 있는데 그 네비도 영성이 뭐냐 진짜 낫두라 영성이야 낫두라 영성 그 낫두라 영성이 뭔지 아세요 나 건드리지 말라고 난 내 맘대로 내가 읽고 내 맘대로 이해해서 내가 복음을 내가 만들 테니까 나한테 신경 쓰덜덜 말어 그리고 아무리 피세정념에 준말이 피정입니다만 세상을 떠나서 생각을 정리한다 피세정념 아무리 정말 피정이라는 게 세상을 피하는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공부도 피하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피정을 가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깔깔깔깔 웃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웃음도 치유해요 깔깔깔깔 웃고 내지는 감성적이고 뭐 어떤 내 공감대를 좀 건드려주고 그러다가 점심에 빽볼록 나오도록 열심히 그냥 아주 기름진 음식 잘해주면 잘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4시쯤 되면 간식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하루를 정말 이렇게 부담없이 편히 쉬는 것만을 피정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요 말씀 피정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피정은 신경 좀 쓰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신경 쓴 것만큼 신경 쓴 것만큼 자 다시 내가 말씀에 신경 쓴 것만큼 내가 말씀에 신경 쓴 것만큼 주님도 주님도 내 문제에 내 문제에 신경 좀 쓰신다 신경 좀 쓰신다 공부한 것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이 두꺼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예 갑니다 지난주 거 한번 우리가 쭉 가볼까요 1,2,3,4,5,6,7,8,9,9,9,12번까지 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며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었다 그리고요 자 13,14,15,16 자 그렇게 해서 22,22,26,27,28까지 여기는 여기는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오로의 사역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에 국한된 게 아니라 공간이동을 본다면 1장부터 12장은 예루살렘에 국한됩니다 거의 또 있어봐야 뭐 다마스코스 또 아니면 뭐 야포 뭐 내지는 사마리아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13장부터 28장까지는 소아시아를 거쳐서 아나톨리 지방이라고 하죠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결국 유럽에 있는 노마카즈 이탈리아 이 세 군데로 이동이 자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가 아나톨리 지방 여기가 여기가 소아시아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이제 이해하시죠 지금 이 밑에가 지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도가 받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소아시아라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까지는 뭐예요 유럽의 유럽 여긴 뭐예요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여기서 13장에 비시디아 여기는 여기는 시리아 안티오키아잖아요 그죠 시리아 안티오키아 이 안티오키아라는 말 자체가 셀루쿠스 왕족 때 안티오키스 그 왕의 이름을 따서 사실은 16개의 도시가 세워졌었어요 그게 다 없어지고 두 개만 남은 거예요 여기 안티오키아 이쪽이 안티오키아 비시디아 안티오키아 시리아 안티오키아 그래서 여기 여기 안티오키아라고 하는 바로 또 하나의 모교회죠 이쪽이 예루살렘이 사목의 모교회라면 이 안티오키아는 사도 바오로의 전도여행의 베이스 캠프요 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돌아오니까 성경이 그렇게 잘라야만 1, 2, 3차 전도여행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아 안티오키아는 선교에 있어서는 모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목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모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양대산맥의 모교회를 중심으로 초대교회는 운영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교회에서는 물론 야구부사도가 지켰습니다만 교황의 수익권 교황권의 수익권을 받은 개파로서의 의미를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중심이 되는 거죠 또 안티오키아 교회의 중심은 다오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지키지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는 고린토소를 보면 고린토 교회까지도 사실 고린토 교회 고린토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베드로파가 있었잖아요 개파파 나는 개파파다 난 그리소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그 말을 했을 때 고린토인들의 분열내 조종을 위해서 사도바오로가 고린토 일선을 쓸 때 뭐라고 말해요 복음은 하나다 나는 그렇게 파가 나누어지는 걸 인정할 수 없다 그 얘기를 고린토소에서 제일 먼저 분쟁에 대한 조종을 들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대충 여러분들이 고정도 공간이동과 사역의 이동을 봤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1장에 무슨 사건 승천사건 자 2장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 배우설교 베드로의 오순저설교가 있었습니다 3장에 안준뱅이 미문사건이 있었고 베드로의 솔로몬 주량 설교가 있었습니다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었고요 5장에 하나니아와 사파라가 성령을 속인 관계로 줄초상이 났습니다 사도들의 권위가 세워졌죠 성령의 권위가 세워진 거예요 6장에 7봉사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휘부리계 헬라계 과부들이 다른 감정들이 얽혔다가 이것이 뭘로 터져나갔다구요 결국은 분열로 터져나갔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사도들은 뭘 새로운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내게 되느냐 악을 통해서 하느님이 하시는 메시지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좋은 일이 또 생겨요 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걸 하나님이 세우라는 거구나 아 이렇게 방향을 잡으라는구나 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주시죠 그 일곱 봉사사건 7장에 스테파노가 설교하고 순교합니다 그것 때문에 박해가 시작되면서 자 그 박해로 걷어차는 과정 안에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8장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선교가 이어지구요 9장에 사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앵글이 잡힙니다 나마스커스 상에서 사도 마오로가 정말 큰 빛을 받고 눈이 멀 만큼의 신관의 혼란과 자기가 걸어갔던 도대체 내가 주님이라고 불렀고 내가 야외 하느님이라고 불렀으며 우리가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야가 절대로 예수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예수는 이단 종교의 교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단 종교의 교주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사도 마오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발현하셨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빛속에 성령을 받고 아저씨 이렇게 안 불었다니까 아저씨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아니에요 로드 주님 나도 모르게 불러버렸어 왜 성령이 들어와버렸거든 빛을 받는 순간이 내가 성령께 잡혀버렸거든 성령께 잡힌 자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주님 로드 이 자체가 신앙 고백이야 고백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도대체 누군데 내 신과는 이런 혼란을 주느냐 누군데 내 인생을 이렇게 아킬레스건을 그냥 여지없이 꺾어버리고 잘라버리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죠 사도 마오로에게는 여러분 여러분 애고의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정말 그것이 고통이긴 하지만 축복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 고통의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요 거듭날 수 없어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놔두라가 안되는 놈은 놔두라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피 맺힌 아주 아주 그냥 피나는 노력을 여러분이 결단하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사역은 관두더라도 내 집안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내 구원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이 다마스커스상의 사올의 회심입니다 그것이 이제 또 구장에 보면 야포의 다비타 사건이 있었고 10장에 그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고르넬리오 사건 다시 말하면 이방인 이민족이야 고르넬리오는 선택한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고르넬리오와 베드로가 베드로 사도가 하느님의 성리에 의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나지 않아 이 만남은 엄청난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 사도회의를 열게 되는 계기가 되죠 자 11장에 선교보고가 이루어졌고 이때 안티오키 교회가 설립됩니다 12장에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타록합니다 자 13장에 1차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바베피까지 갑니다 파포스를 거쳐서 키프로스 섬에 그 다음에 베르게라고 하는 페르게 베르게라고 하는 아주 이 도시도 있다 안티오키 도시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할게요 그리고 토르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티오키아 까지 선교하는 내용은 13장에 돼요 14장은 거기서 이고니움 니스트라 데르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니스트라 이고니움 비시디아 안티오키아 베르게를 거쳐 아탈리아를 거쳐서 어디로 나옵니까 이따 할 거니까 대답 생각나는 대로만 하세요 다시 베이스 캠프인 안티오키아로 돌아옵니다 이걸 이따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가 제가 지도 보면서 다시 할 거니까 그래서 자 15장에 드디어 예를 들면 사도회의가 이루어지고요 16장에 2차가 시작되면서 디모테오가 픽업됩니다 자 넘어가지요 여기가 어딥니까 마케도니아 16장에 필리핀 성교가 시작되면서 17장에 데사로니카 베레아 아테네까지 성교가 내려갑니다 18장에 드디어 고린토에 1차 들어갑니다 고린토는 1차 2차 3차 방문이 있습니다 서강길 때 이 3차 방문 정리해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그냥 요거는 고렇게 말아두세요 제가 이 강의를 하다보니까 교수법의 방법 안에서 너무 처음부터 폼을 디테일한 폼을 가지고 그 착토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넣는게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초급 중급 고급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우선은 사도행점만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전도행 이행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서강길은 작업이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1차 2차 수강 이해하는 부분으로 가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되지 1차가 초급 군급 초급에 해당되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전부 다 한탑터에 넣고 제가 많이 넣어봤어요 사도행정 강의를 제가 지금 한 서너 번 하는 거거든요 이 맥을 근데 처마 어려워해요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아 1단계 끊어서 하고 2단계 하고 3단계 하니까 이해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18장에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를 만났던 프리스킬라와 아킬라를 만났던 18장에 픽업을 했던 이때는 고린토 1차 방문 이라는 것만 그냥 기억해 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1,2,3차 방문 서간길 때 예를 들어서 고린토 전우서 에페소 사역을 집어넣을 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더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드릴게요 자 18장은 고린토 몇 차 방문? 1차 방문 이해가 되든 안되든 그냥 그렇게만 폴더를 한쪽에 놔두세요 자 그리고 18장의 내용이 아폴로 사도 양성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에페소에 떨고 났던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그 평신도들이 아폴로 사도를 양성해서 어디를 보내냐 고린토로 보내는 사빕의 사빕장의 문단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19장으로 되면 3차 에페소 성교가 시작되고요 19장부터 20장에 가니까 3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필리피에서 어디로? 고린토 들어갔다가 다시 필리피로 나왔다가 트루아스로 빠져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스토로 빠져서 이렇게 안티오키아로 돌아가는 귀환하는 경로가 나와요 그래서 20장은 3차 필코 필트 기억하시죠? 필코 코린토 들어갔다가 다시 필로 나와서 트루아스를 거쳐서 아소 거쳐서 이렇게 해상을 거쳐서 에루삼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 그냥 20장도 필코 필트 그냥 왜요? 하여튼 안 되는 건 단순 암기하세요 그럼 나중에는 이해가 돼요 단순 암기라도 해놓으세요 이제 이거 다 다시 1, 2, 3차를 다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1차가 3차 귀환하면서 코스 로도스 파타라를 격려한다 기억하시죠? 자 21장 체포됩니다 22장 1차 간증이 있었습니다 23장 공의에 출두했습니다 24장에 펠릭스 총독 때 변론을 한 번 하고요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페스트스가 오자 다시 한 번 변론이 들어가서 합니다 그러면서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2차 간증이 들어가서요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간증은 헬라오로 간증합니다 그러나 22장에 나오는 1차 간증은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하기 때문에 시부리 말로 간증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7장에 노마로 출발했고요 왜? 노마의 태생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마를 가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오로 입장에서는 물론 노마에 자기가 양성에서 점조직처럼 보내놓은 많은 양성된 제자들이 노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마 교회는요 가정교회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그러나 노마를 가는 것이 노마를 가는 것이 보금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오로가 그러나 하느님의 성리는 사실 사도 바오로는 노마서의 15장의 여행 계획을 보면요 나는 노마가 목적이 아니다 엄격히 말하면 로마가 목적이다 그렇게 말은 안 나오지만 난 당신네들한테 들렸다가 어디를 가고 싶다 에스파니아 그러니까 스페인 쪽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부터 노마가 내가 노마를 가되 노마에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후원을 받아서 어딜 가겠다는 거예요 에스파니아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시점에서 노마서 잠깐 보세요 노마서 15장 가보세요 이런 텍스트는 아주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아주 머릿속에다 외워두세요 노마서 15장을 보면 바오로의 여행 계획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내가 일할 곳이 없고 또 나는 여러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고 싶은 소망을 품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에스파니아로 갈 때 지나는 길에 여러분을 보고 먼저 얼마 동안 여러분과 기쁨을 나누고 나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앞에 내용을 잠깐 보셔야 돼요 15장 19절 보세요 시작 표징과 표징과 시작 표징과 이적의 힘으로 하느님의 영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야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일리 쿠메 이렇게까지 이루는 넓은 지역에 그리스도 복음을 성포하는 이를 완수하였습니다 그랬죠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일일리가 여기에요 그죠 예루살렘은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다 케어했다는 소리야 노마를 뺀 나머지 이만큼의 바운드리는 복음 안수나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엄청난 지역을 이 지중해 연안에 엄청난 소아시아와 이 일부의 유럽에 이쪽 부분을 다 섞어냈다 복음의 이 어떤 선포가 이 캐리그마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도 바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적 개념 또 선교에 대한 개념 사역에 대한 개념 그리스도의 비전에 대한 개념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양성했어 사도 바오로의 선교 전략은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티목을 중요시하게 생각했고요 사실상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르코 요한과의 관계가 이따가 그 얘기할 거예요 중요하게 그 사건이 마르코 요한과의 그 반필리에서 돌아간 그것 때문에 중요한 동력자를 잊어버렸던 그 사건이 사도 바오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오도 얻었고 그러면 결국 이렇게 넓은 지역을 복음화 하는데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도 바오로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떤 한 사람에게만 국한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조금 파생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건물을 이 건물을 웬만한 신심단체가 이런 지상 5층 지하 1층 대지 376평 검평 136평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신심단체는 그렇게 흔치 않을 거예요 없나요 네 아무튼 우리 지혜생님 참 복이죠 왜냐하면 20여 년 동안 하도 남의 집사를 많이 해서 그게 한이 돼서 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큰 집을 주셨어요 근데 또 살다 보니까 좁아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큰 건물을 주시고 매일같이 우리가 1,200명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게 교육센터잖아요 각 본당과 교구에서 하는 그 중요한 사목과 선교 라인에 저희는 헬퍼적 교육기관이에요 우리의 몫이 있겠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공동체에 하느님이 이 지혜생님의 뜻이 있는 건 저 한 사람에게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뜻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선교는 하느님의 캐리그마의 선포는 사도바오로 한 사람에게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도 자기는 아시아인 에페소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빼버리시잖아요 하느님의 이런 모든 성령의 행전들은 하느님이 모든 영혼에게 뜻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깊숙이 인식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이 여행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바오로는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만큼은 이제 내가 내가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안티오키아라고 하는 여기를 또 하나의 제2의 모교회이자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사도바오로가 이제 노마를 가서 당신네들한테 가는데 여기에 선교로 끝나고 싶은 게 사도바오로의 비전이 아니에요 지금 에스파니아라고 하는 이쪽 옆으로 더 가게 되면 내가 스페인이거든요 히스파니아라고 하는 이 스페인 이쪽으로 스페인 쪽으로 이쪽으로 내가 더 가고 싶다 이 뜻은 거기 가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뭘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그 말은 나 이제 이제 내가 발딛고 있었던 나의 어떤 베이스 캠프 이제 안티오키에서 어디로 옮기고 싶다 그렇지 노마설을 쓸 때쯤 되면 AD 58년 옥중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사역이 이미 벌써 AD 49년 근간이 사도회의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마스커스 사건을 35년 물론 그것보다 또 다르게 보는 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35 정도의 회심 사건이 있었고 무명 시절에 13년을 겪었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58년까지 1,2,3차를 겪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총 여러분 58년까지 35년에서 58년 빼봐 몇 년? 23년 20여 년이 넘는 그 시간을 겪고 났다 그러면 여러분 58년 정도 되면 나이가 이제 60이 가까우는 나이에요 그 나이에 이제 이쪽은 복음을 다 전했어 예루살렘에서 1,2,2,9까지 지중해에요 나는 이제 나의 베이스 캠프를 이제는 노마로 옮기고 싶다는 거야 거기로 내가 노마로 옮겨서 이제는 저 스페인이라고 하는 스페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스페인의 의미는 땅 끝의 의미예요 땅 끝까지 나를 통한 하느님의 선교의 캐리그마의 그 바운드리를 이제 세계를 향해서 내가 나가고 싶다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사도바오로가 가지고 있었던 선교회였어요 선교회 개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오로는 자기 혼자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사도바오로가 사도바오로가 일 중심에 일 중심에 사역을 했죠 그래서 마르코 요한 같은 경우는 잘라 못 데려가 이 일의 지장이 돼 그러나 바르나바는 어떤 성격이었어요 그게 아니지 사람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아무리 내 사촌이고 조카라는 의미도 있고 사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골로스에서 해보면 사촌으로 나오죠 여러분 아무리 내 사촌이 나이가 어려서 좀 그 산맥이 험하고 좀 그래서 실수를 좀 헷기로서니 그렇게 일 중심으로 하면 일하면 안 되지 일 중심으로만 하느님의 프로젝트를 사역을 하다 보면 지쳐버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프로그램을 들고 나갈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일 중심의 일 중심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면 바르나바는 사람 중심이었어요 이 둘이 잘 보완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맞어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였어 근데 거기서 막 격렬하게 싸웠다 그랬죠 근데 그대 목 읽으면 은근히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아 나쁜 의미에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아 그래 다 이렇게 부족한 걸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나도 희망이 있어 나는 원래 대판 잘 싸우는 사람이거든 혈기도 있고 부족하지만 어떻단 얘기예요 부족하지만 그런 거장들도 싸웠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힘을 좀 줘봐 그러면 아이고 나 참나 오늘 이상하네 옆에 성교사님한테 이렇게 악수하시면서 성교사님 거장들도 그랬대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세요 다 그런 거예요 하느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을 쓸 것 같으면 우리 무한하여서 지금 고생해 그쵸 하느님은 부족하지만 주님이 선택하신 게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자존심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선택에 있어요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어떤 그 능력과 우리의 댐댐이에 당신이 자존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선택에 자존심을 두셔요 선택하셨으면 주님 겁니다 주께서 일하시는 걸 믿으세요 책임지시는 것도 믿으시지요? 네 그래서 나의 베스캠프를 이제 로마로 옮기고 싶다 이게 바로 사도 바오로가 가지고 있었던 선교관이어서 선교를 나는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다 이거죠 이 선교가 이 시대에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인드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일중심 사람중심 이 교회는 이 두 개를 다 적절하게 조율해서 믹싱 해야만 해요 사람중심 일중심 일도 돼야 되고 사람도 키워줘야지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만 잘 키워놓으면 뭐해 아무 마인드도 없고 아무 비전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어 사람은 대빵으로 다 뽑아갖고 키워놔서 다 함께 제복 입혀놨는데 배치 다 달았는데 가방 딱 들고 노트북 딱 들었는데 그 노트북 들어가서 뭐 할 건데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가서 간증만 하다 올 거냐 이 말이지 일중심도 필요해요 일이 되도록 해야죠 그쵸 그러나 사람중심 또한 필요하죠 사람이 없는데 뭘 하냐고요 선교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이따 마르코 요한 할 때도 조금 더 이 얘기를 제가 좀 다뤄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15장의 이야기를 잠깐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제가 아까 쭉 갔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른손을 드시고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1장을 열면 그러면 자 오른손을 드시고 자 1장을 열면 시작 1장을 열면 승차 2장을 열면 성령강님 배우설 3장을 열면 안증뱅이 배설주설 4장을 열면 배우가 5장을 열면 하사중 6장을 열면 일곱 봉사장 7장을 열면 스테파노 설순교 8장을 열면 8장을 열면 유사선교 9장을 열면 사울의 배시 9장을 열면 야포다비타 10장을 열면 고베만 11장을 열면 선교보고 안티오키아 교회 설립 12장을 열면 12장을 열면 야순배타 자 전도인 떠납니다 13장을 열면 파베피 선교 14장을 열면 이리대 선교 아탈리아 거꾸로 15장을 열면 예루살렘 사도회의 16장을 열면 2차 기모테오 피검 16장을 열면 2차 필리피 17장을 열면 2차 데베야 18장을 열면 2차 보린토 아프 피검 넘어갑니다 에페소로 18장을 열면 2차 기한 아폴로 사도 양성 19장을 열면 3차 에페소 선교 20장을 열면 3차 필 고필 그 선교 21장 열면 3차 기한 코르파 경 21장 열면 바오로 체포 22장 열면 1차 간절 23장 열면 공의의 출동 24장 열면 펠릭스 별로 25장 열면 패스트수 변론 26장 열면 아그리빠 2차 간증 27장 열면 노마 출발 28장 열면 노마 도타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은 이 정도의 어떤 이 챕터를 가지고 머릿속에 일단은 굵은 선만 넣어놓으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외워줘 신경 안 써도 돼 그런 거 자 그러면 제가 탁 이렇게 놔야 앉아 안 보이지 여러분 에페서 성교는 몇 장부터 시작될까 에페서 성교 19장 그렇지 그게 3차 성교예요 자 그럼 여러분 1위대를 들어가는 데는 어디야 밥의 피가 아니고 1위대 예루살렘 사도회인이 몇 장 15장 갑자기 제가 가슴이 막 뜹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 사울이 회심한 사건은 몇 장 그렇죠 그걸 가지고 소명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명장 아브라함은 12장 이사야는 6장 예리미야는 1장 그 다음에 모세는 3장 사도버오로는 9장 요한은 1장 이게 뭐야 다 소명장이야 부르심받았던 장들이에요 제가 지금 쭉 말했던 게 어머 저 성교사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을까 아니 성경을 많이 읽어서 제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니까 틀이 돌아가는 거지 틀이 돌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쭉쭉쭉 잡아 빼는 거예요 또 제사는 제사에 관한 거 성전은 성전에 관한 거 성막은 성막에 관한 거 구원론은 구원론에 관한 거 성모님에 관한 거 성모님에 관한 거 이런 거를 쭉쭉쭉쭉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 모임 가면 앉아서 쫙쫙쫙 머릿속에서 뽑아내는 거야 몇 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말이야 그건 몇 장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렇게 연결이 돼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박수가 어떻게 나오냐 어머 오빠 그게 여러분 이 밥 모임에 그 하느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게 되는 말씀이 쭉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하나만 다 중요한 거 하나 진짜 중요한 거 하나 그게 뭐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고린토 1차 방문 고린토 1차 방문 18장 거기서 누구 만났어요 아프를 만났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안티오키아 교회가 세워진 것은 몇 장 11장 지금 기억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장들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외워지고 강의하다 보면 외워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앓혀주다 보면 외워지고 아셨죠 욕심내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100%는 다 못 외웁니다 100%는 다 못 외워요 그러나 이게 이제 자꾸만 하나하나 재산이 쌓이다 보면 대신에 내가 한 번 입력된 건 어떤 의미로 위치적인 의미로 입력이 됐든 연상기업법적으로 입력이 됐든 마인드 기업법 마인드 어떤 맵적인 지도의 위치적인 부분으로 기억이 됐든 간에 그건 죽을 때까지 아니죠 그게 이 도형틀의 효과입니다 도형틀은 저는 말합니다 100% 외울 수 없습니다 아 순간은 외우지 순간은 외우지 이렇게 1장을 열면 2장을 열면 성령강림 배우석용 그래갖고 이게 쏟아질까봐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 그러다가 버스가 와가지고 뛰어서 탔어 그 순간 1장을 열면 아무것도 없어 무슨 말이냐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 도형틀이 무슨 신학도 아니고 도형틀이 도형틀 자체가 말썽도 아니고 도형틀은 보조 프로그램이에요 성경에 맥을 짚을 수 있고 그 흐름을 보는데 보조 프로그램이야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고 욕? 목숨 걸지 마세요 그러나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하다보면 여러분 30%만 건져도요 1328개의 탑픽에 여러분 거기서 30%만 건져도요 여러분 능력받는데 아무 지적 없어 1328개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0%만 여러분 외워도 몇백개의 이 맥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 그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1328개에 목숨 걸지는 말란 말이에요 어차피 사람마다 외워지는 그 부분이 다 달라 왜냐하면 내가 관심 있는 장들이 다 다르거든요 내가 은혜됐던 장들 살아냈던 장들 살아내고 십자가치고 응답받았던 장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런 응답받았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틀을 틀을 내가 틀 속에서 내가 어떤 응답을 받기도 해요 아 이때 19장이나 옆에서 성교가 있었지 이런 것들 아 이때 이때 여기는 사도 바울호가 고린투하고 관계 안에서 힘들었던 때지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내 방봉 내 안에 방봉론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이 뭘 통해서는 말씀 안 하시겠어요 그렇죠? 때로는 요만한 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렇죠? 요만한 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포기하려고 해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시고 무엇을 통해서든 주님은 나한테 말씀하시거든요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만 어둠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말씀하는 하느님은 말씀을 공부해야 말씀 속에서 듣지 믿습니까? 좋습니다 갑시다 이제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오차방문 조금 정리하고 가죠 예루산 오차방문부터 정리하겠어요 성경 갑시다 이거는 집법만 들이면 되는 거니까 사도행전 사도바오로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바오로가 어떻게 다섯 번만 예루산을 갖겠어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다섯 번 간 걸로 성경문 기록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공생에만 사생에까지 하면 예루살렘에서 잊어버렸다 찾았던 누과복음의 사건도 있죠 제가 말하는 건 공생에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한 번만 그렇게 다섯 번만 가셨겠냐고 근데 참 우연치 않게 사도바오로도 예루살렘을 다섯 번만 간 건 아니실 거예요 근데 기록된 내용을 보면 다섯 번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요한복음의 공생에만 보면 다섯 번 내려가신 걸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연결하시면서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차 예루살렘 다 가신 것은 사복음 때 여러분 공부하셨으니까 사도행전 9장 9장 25절에서 26절 사이에 1차 방문 제가 짚어드렸죠 그쵸 1차 방문 짚어드렸죠 갈라디아사하고 연결하면 짚어드렸습니다 요 부분은 그냥 갈게요 자 그래서 1차는 이 부분이라면 자 2차 갑니다 2차는 자 어디냐면 2차는 11장 30절 보세요 11장 30절을 보면 두 번째는요 하가보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 때는 안티오키아 교회가 11장에 설립되잖아요 11장에 안티오키아 교회가 설립되고 정말 만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그 이 엄청난 열정을 거기다 부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열심히 한 예수쟁이들 저것들 예수 꼬맹이들 저것들 예수 똘만이들이야 저것들 이런 소리를 듣는 비앙거리는 소리의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 거룩한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게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건이 1년 동안 입고 난 뒤에 하가보스라고 한 예언자가 성령의 힘으로 예고했습니다 그때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에 뭐가 든다는 거예요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호 헌금을 보내기로 결리해서요 이때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대로 실행하여 그것을 바르나바와 사울편에 원로들에게 보냈다 그래서 바르나바와 사울이 그 구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서 자 그 다음에 30절이 그렇게 됐다면 그 30절하고 30절 지나고 나면 12장 1절이 나오죠 12장 1절부터는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탈옥하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헤로돼 죽는 장면 나오고요 24절 가보세요 12장 24절에 보면 바르나바와 사울이 안티오키하러 돌아가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장 30절과 제가 두 번 얘기 안 하는데 잘 들으세요 11장 30절과 12장 24절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삽입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결을 잘 보세요 그래서 24절을 뒤에다가 넣고 읽는다면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면 널리 퍼져나갔다 바르나바와 사울은 시작 바르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수행한 다음 마루코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갔다 자 그것이 2차 방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자 2차 방문이니까 여기는 기근 기근 때문에 구호홍금을 가지고 갔다가 누구 데리고 왔다 마르코 요한 데리고 왔다 머릿속에다 마르코 요한 두세요 잘 두세요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 때가 2차 방문이라면 자 3차 방문은 성경에서 어디를 짓고 있느냐 15장 4절을 보세요 자 15장 4절을 보면 여러분 그 13장 14장은 바베피 이리데 거꾸로 왔다 리아 그게 바로 1차 전도행이에요 그죠 그리고는 1차 전도여행 후에 이제 15장에 사도회의가 열렸는데 그 사도회의에 그러니까 15장 4절 보세요 15장 4절 예 거기 봅시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원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일을 보고하였다 예 그래서 요기 15장 4절의 내용이 이제 몇 차 방문으로 보신 거예요 3차 방문 거기다 3차 방문이라고 쓰셨죠 성경에다 쓰세요 그러니까 요 때는 3차 방문이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문에 가는 게 3차 방문이야 1차 방문은 아라비아 3년 이후에 계파를 만나러 가서 이제 목격증인들인 열두 사도에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어땠는지 목격증인들에게 보름 동안 머물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1차 방문을 아라비아 3년 후에 갔다면 2차 방문의 예루살렘은 기근 때문에 구호 헌금 가지고 갔다가 마르코이완 데리고 오는 거 그게 2차 방문 3차 방문은 예루살렘은 사도회의 때문에 간 거 그게 3차 방문 됐죠 자 4차 방문입니다 이제 4차 방문은 18장 22절 요게 뭐예요 2차 전도회의 끝나는 구절이죠 18장 가보세요 18장 22절 바오르는 가이사리아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인사한 다음 안티오키아로 내려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 22장으로 뭐가 끝나는 거예요 2차 전도회의 끝이에요 23장은 3차 전도회의 시작이에요 28장 22절과 23절은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올라가 교회에 인사한다 선교 보고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22절 그게 4차 방문으로 본다면 그건 선교 보고 한거죠 2차 전도여행에 선교 보고로 간 것은 4차 방문이다 자 마지막 5차 방문 볼까요 5차 방문은 자 21장 가보세요 21장 17절 거기 보면 이거는요 이제 체포되잖아요 마지막 3차 방문에 귀환을 한 뒤에 이제 야구부 사다를 방문하고요 성전서 체포돼요 그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런 사람이 다 다르죠 형제들이 반강이 맞아 저 따라오죠 체포될 때 이제 마지막 체포될 때 마지막 귀환이에요 이게 3차 전도여행 끝이에요 그때 야구부 사도 만나면서 성전서 체포되죠 요 때가 이제 마지막 5차 방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리아 감옥에서 2년 항소기간 약 1년 정도 본다면 노마 감옥에서 셋집을 얻어서 2년 총 여러분 1차 수감을 5년 정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이후에는 셋집을 얻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왜? 미결수니까 가택연금 상태가 가능한 거예요 노마 시민권 때문에 노마를 갖지만 아직 미결수입니다 미결수라 노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셋집을 얻어서 2년 동안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다 이걸로 사도행전은 끝난 것처럼 말하지만 디모데오 후소의 분위기와 디모데오 후소의 이야기를 놓고 볼 때는 한 번쯤 풀려났다가 그런 가택연금 상태의 편안한 감옥이 아닌 아주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감옥에 한 번쯤은 다시 2차 수감이 됐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디모데오 후소가 옥중서관으로서 사목서관이자 옥중서관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디모데오 후소를 옥중서관이자 사목서관으로 그 디모데오 후소에게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들어간다면 사도행전 28장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풀려났다가 다시 64년이라고 하는 네로 황제가 노마를 불지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오인들에게 전가시켰던 10대 핍박이 시작되는 64년의 방화사건 그때 그리스오인들에 대한 이 어떤 핍박이 상당히 많이 조여들어오죠 그때 2차 수감되셔서 65년 중 17년 이 사이에 트레스폰타네 전승상 트레스폰타네라고 하는 곳에서 세 번의 목잘림으로 단두대에서 왜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으셨을까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형이 아닌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돌아가셨다라고 전승상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사도바울의 일생을 그래서 전승의 그 그런 전승의 그 내용이 있잖아요 목이 잘려서 이게 떨어질 때 그 이렇게 탁 잘리면서 사도바울의 목이 땅에 떨어져서 이게 세 번 튀었대요 근데 그 튄 자리에서 세미 솟았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건 이제 전승이죠 그때 그 자리에 누가만이 이 옥중에 마지막 새집에 있을 때는 누가가 옥중에 있었을 것이며 거기까지 함께 있었다면 마지막 그 돌아가시는 참수형을 당할 때 누가는 함께 있었지 않았겠느냐라는 걸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들을 저희가 총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내용들에 전체적인 스케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1차 전대 2차 전대 3차 전대행을 쭉 갈 거예요 이따가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5개 뽑아냈죠 처음에는 언제 1차 방문 아라비아 3년 갔다 와서 목격증인인 개파와 야고보와 열두 사도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보를 듣고 싶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어땠는지 두 번째 2차 방문은 기근이 들었을 때 구호헌금 가지고 갔다가 마르코이완 픽업해서 올 때 자 3차 방문은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 4차 방문은 그냥 선교보고라고 하는데 2차 2차 전도회의 끝나고 선교보고 마지막 귀환할 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섯 번째는 3차 선교 후에 체포될 때 그렇게 해서 총 다섯 번의 예루살렘에 방문한 기록을 루카가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왜 그토록 사도마오르는 안티오키아 교회라고 하는 자기의 바운드리가 있었고 자기의 베이스 캠프가 있었어요 자기 후견의 교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사도나 그 이외의 열두 사도들이 침범할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 왕국일 수 있어 자기만의 바운드리야 그 안티오키아 교회에 모든 원로들과 세워진 그 사람들은 다 사도바오로가 지구만 있으려고 하면 다 바오로의 추종자들이에요 바오로가 키웠으니까 그쵸? 그 자생에서 생겨나긴 했지만 그거를 1년 동안 열정을 쏟았고 그들을 키워냈고 양성했고 조직을 구성했고 그런 것들은 이 안티오키아 교회가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자기만의 왕국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모 교회보다는 뭐가 있었어요? 부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금을 도와줬지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데 왜 사도바오로는 그토록 선교가 끝날 때마다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이 가셨을 거예요 선교가 끝날 때마다 흉년이 들 때마다 마지막에는 아예 잡혀서 체포돼서 5차 방문 때는 체포돼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면 이제 당신은 죽을 거다 라는 예언을 3차 전도의 마지막 무렵에 이미 예언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에페소 신자들을 불러내서 밀레더스에서 서로 목을 끌어안고 밀레더스에서 서로가 회포를 풀고 그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밀레더스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그 고별 설교에서 조차 사도바오로는 그렇게 말해요 난 달릴 길을 다 달렸다 왜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도록 나보로 자꾸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말하느냐 죽을 각오하고 그때도 마지막 3차 전도행의 마지막 프로젝트도요 구호홍금이었어요 그때도 돈이었다고 그걸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까지 맞춰서 가야 축제 때 쓸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오순절 성령당림 대축일 자 우리로 말하면 국수라도 좀 삶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런 경비가 많이 쓰이고 돈이 많이 쓰일 테니까 그 축제를 절기를 맞춰서 들어가기 위해서 밀레도스로 밀레도스에로 이 에페소 신자들을 끄집어내서 날 좀 보러 나와 내가 이제 가면 못 볼 것 같아 우리가 고별 인사 좀 하게 나와 그런데 내가 에페소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면 오순절을 놓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원로들 보러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밀레도스로 그래서 밀레도스의 고별 설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밀레도스의 고별 설교를 가지고 또 저희가 은혜 받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 서도바오르는 답은 간단해요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교회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 사도바오르는 보세요 자기가 회심을 해서 다마스커스에서 자기의 신관이 흔들렸고 이단 신흥정교의 교주였던 교주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예수댕이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던 그 사람이 그 사도바오로가 성령의 회심을 성령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나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사도였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목격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사도가 아니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 그러고 성령의 사도로 그쵸? 내가 그렇게 성령의 사도로 하느님이 날 부르셨다고 말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 안 알아주고 자꾸 가짜 사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석안의 머리말을 보세요 사도바오로의 상처가 그대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몇 개만 볼게요 보세요 아주 은혜가 되는 얘기입니다 서간을 보세요 서간을 자 로마서부터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에서 1장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인삿말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파우로가 이 편지를 아니 누가 물어봤냐고 누구의 종인지 자 파우로스 둘러스 크리스투스 예수 이게 원문에서 시작되는 모든 서간의 시작이다 파우로스 둘러스 크리스투스 예수 예수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지금 13개 서간의 머리말의 원어가 다 그렇게 돼서 파우로스 둘러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파우로스 둘러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인 파우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파우로스 둘러스 크리스투스 예수 파우로스 둘러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느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파우로가 이 편지를 쓴다고요 그쵸? 자 그 다음 보세요 조금 은혜가 되실 겁니다 로마서 뒤에 고린터서 보세요 고린터서 전 고린터 첫째 사관을 보면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파우로와 소스테네스 형제 그러니까 나는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는 아니야 나는 열두 사도처럼 그렇게 목격 증인은 아니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나는 성령에 의해서 부활한 예수님을 받고 그분에 의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예수의 사도라고 고린터 후소 가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만 정리를 해도요 여러분 진짜 진짜 정말 여러분 가슴이 참 미어질 때도 있어요 보세요 하느님의 뜻에다가 또 나오죠 예 자 그 다음 가보세요 고린터서 뒤에 갈라디아 사문 가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파견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느님 아버지를 통해서 파견됐다고 나 사도는 나 파우로스 둘러스는 나 파우로스 둘러스는 나는 나는 종래 나 종바우로는 종바우로는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파견된 게 아니야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사도권 변호가 느껴지잖아 나 가짜 사도 아니야 제발 믿어줘 나 가짜 사도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마스카상에서 볼 때 다 같이 봤으면 얼마나 좋겠어 사진 한 장 찍어놨으면 얼마나 좋겠어 부르시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르시면 나하고 하느님만의 관계야 나하고 주님만의 관계야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없어 내가 우리 파우로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 파우로 아닙니다 우리 신랑 파우로스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서 하느님이 당신 보러 기도 좀 하래 하느님이 당신 보러 이러이러 이렇게 이러이러 이렇게 믿음 좀 성장하네 그런 말 하잖아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꼭 들은 것처럼 얘기하네 이래요 꼭 들은 것처럼 얘기한대요 제가 그래서 내가 들었지 그러면 지금은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이제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따지고 들어요 지금은 이제 자기도 같이 미쳤으니까 지금은 그런 말도 안 물어보는데 옛날에는 이제 한참 막 저도 핍박받을 시절이 있었지요 저도 저를 다듬으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막 따지고 들은 거예요 어떻게 들었냐 만났냐 문자라도 받았냐 전화가 왔냐 나 없을 때 전화 왔어 아니면 왔었어 주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나는 그럼 막 약이 올라요 막 여기까지 혈기가 올라요 그럼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전쟁의 영권은 내가 그걸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가 앵겨져 와야 되는 거거든요 다 품어져 와야 돼 근데 이 영권이 개뿔도 없으니까 개의 뿔 개는 뿔이 없어요 쥐도 뿔이 없어요 그래서 개뿔 쥐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는 뿔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없다 이 말이야 개뿔도 없다는 말은 개 원래 뿔이 없는데 뭐 쥐뿔도 없다 쥐가 원래 뿔이 없어요 귀는 있어도 뿔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영권이 진짜 쥐뿔 개뿔도 없을 때니까 진짜로 속에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같이 미칠 만큼 하느님의 은혜가 있고 이제 그때보다는 더 성장한 이 나름대로 영적인 근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한창 때는 그렇게 제가 막 놀리기도 하고 약올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설명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수도가 오로 봐요 그 심정을 한번 그 심정하고 이 심정은 진짜 차이가 하느가 땅 차이겠죠 물론 그 고충이 그러나 만분의 일이라면 어떤 색깔인지는 알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주변에 내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 벙어리 냉가슴처럼 이 가슴이 벗어먹이니 확 뒤집어서냐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내 신앙과 내 사명 안에서 조롱을 받을 때가 있죠 수모를 받을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사람에게서도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나는 파견된 것이 아니라고 이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 그렇게 말하지 마 주님 살아계실 때 내가 사도가 아니었다고 해서 그렇게 나한테 막말하지 마 난 봤다고 난 주님 만났다고 난 사명 받았어 난 성령의 사도야 이게요 여러분 아니 좀 아프봐 하나도 안 아프고 왔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사도 바오로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요 거기 보세요 하느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선택을 통해서 자 이런 얘기 쭉 나오는데 자 에페소 가보세요 제가 지금 흥분했기 때문에 하나 더 갑니다 에페소 가보세요 거기도 보면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의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가 이렇게 나오죠 자 어 별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 더 가겠습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 이제 거기 한번 보세요 어디를 한번 보시느냐면요 전부 다 이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런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뒤토수 한번 가보세요 다른 것들이 다 그런 내용으로 저 인산말이 돼있어요 열세계 서관이 그런데 뒤토수 한번 가보실까요 나 바오로는 시작 나 바오로는 하느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의 사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의 믿음을 돕고 신앙에 따른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것으로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근거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느님께서 창조 이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제때의 복음선보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선포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러한 앞에 아주 논문을 썼어 앞에 거의 논문 썼어요 나 가짜사도 아니라는 것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게 자기를 자기가 변호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권 변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나 바오로가 같은 믿음에 따라 나의 착실한 아들이 된 뒤토에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절의 내용이 사실을 하고 싶은 인산말이잖아요 나 지금 디모토에게 편지 쓰고 있어 근데 그 앞에 나가 어떤 내가 어떠한 나냐 이러한 나거든 그게 어떠한 이러한 나냐 1절부터 3절까지야 예?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오로가 평생을 뛰지 못했던 꼬리표입니다 이것이 고린토와의 교회 안에서 사도 바오로의 성장으로 이어져가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고개를 드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서간을 한번 다 뒤쳐봤잖아요 그것처럼 왜 그렇게 사도 바오로가 예루살렘에 집착했을까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 그것은 보금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교회는 갈라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오로의 루카의 관점 안에서 썼던 이 사도 행전을 저는 교회론적 관점 안에서 강의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의 5차 방문은 사도 바오로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인 교회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거룩한 교회 공번된 교회 1대 교황인 베드로의 교황님으로부터 지금 266대 266대 프란치스코 교황님까지 내려오는 하나인 교회를 향한 열망과 그것이 바로 보금의 의미이며 그것이 사도 바올 자신에게는 그게 자신에게는 자기만의 가스펠이었던 거야 자기만의 보금이었다고 그게 기쁜 소식이었거든 그걸 선포하는 데 있어서 교회는 교회 자체가 그런 가스펠을 지녀야 되고 교회 자체가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 거야 사도 바오로를 통한 예루살렘의 5차 방문은 그 이야기를 스케치하고 있는 겁니다 분열은 안 됩니다 어떤 일 있어도 분열은 안 됩니다 가정교회가 부부가 이혼하는 건 성체가 쪼개질 거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도권의 교계 제도가 상처받고 분열된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심판을 면치 못할 거예요 어떤 명분이라도 사도 바오로가 왜 그토록 예루살렘에 신경 썼는가 왜 그토록 목숨을 바쳐가며 마지막에는 그 구호홍금을 주기 위해서 가면 죽는다는 예언을 듣고도 가면 죽는다는 예언을 듣고도 목숨보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겼는가 모교회를 왜 그 교회로부터 영적 양분을 받는다고 서간에 사도 바오로는 진술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교회들에게 구호홍금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은 모교회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적인 걸음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육적으로 여러분은 도와야 될 의무가 있다 놀라운 이야기죠 목숨보다 교회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도 바오로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 저는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이단이 판을 치는 시대에 이단이 이때처럼 달려들어서 귀한 영혼들을 물고 도망가는 도둑질당하는 영혼을 도둑질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정말 가슴 깊이 잘 품어야 되는 사도 바오로의 교회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도 행전이에요 사도 행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행전은요 거기에 나오는 많은 기적적인 얘기도 있고 17개나 넘는 설교 설교로 사도 행전이 이루어져 있고 그 사도 행전 안에는 사도 바오로의 정말 엄청난 그 사역의 열정들이 쓰여져 있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커리큘럼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 성령께서 하셨지요 성령의 행전이니까 그러나 그 성령의 행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보세요 그 성령의 행전이 사도 바오로의 마인드를 통해서 어디에 초점을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거기다가 빗든 안을 받고 그 기둥에다가 손을 얹은 예수 크리스에 피 묻은 손이 얹어있는가 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 오늘 주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그 피 묻은 손을 여러분 가정에 얹으실 것 이 한반도에 얹으실 것 지금은 비록 허리가 잘려져 있지만 하느님 반드시 잘린 허리를 치유하실 것 왜? 주님이 이 대한민국을 두고 한반도를 두고 당신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민족들의 빛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는데요 그 비전은요 반쪽짜리 한반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포니까 그리고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좋아요 다 좋습니다 무슨 이유가 됐든 통일은 돼야죠 그러나 하느님 입장에서 가장 통일이 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주님이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그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한반도에 전세계 복음의 센터로 한반도를 내가 이제 선택했으며 선택한 그 한반도는 반쪽짜리 한반도가 아니라 통일된 그 한반도에 반드시 복음의 센터가 세워질 것이며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내가 이 대한민국을 쓰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평화통일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느님은 평화통일의 뜻을 두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있고 기도하는 또 많은 사람이 있는 한 주님께서는 반드시 한반도를 쓰실 겁니다 이제 보세요 한국에서 나오는 능력의 선교사들이 전세계를 향해서 영적 이스라엘로 그 영혼들을 품고 문부림칠 때가 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치고 그들을 품고 안고 상담하고 치유하고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믿습니까 저희 지혜샘의 24년 동안 품었던 비전은 그거 한 가지입니다 만국의 빛 민족들의 빛 그게 이 지혜샘을 세우신 하느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종의 말씀이 아니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저의 강의는 양의 말씀을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쓰시는 성령께서 항상 종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종을 응답받으세요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 능력의 시대 능력의 시대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끌고 가는 또 다른 성령의 행전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 뒤에 있는 성교사님한테 비전 좀 한번 덮지 하시죠 성교사님 우리 이제 성령의 행전을 씁시다 시작 성령의 행전을 쓰자 성령의 행전을 쓰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삐죽대죠 우리 성령의 행전을 씁시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먼저 쓰여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서 먼저 쓰여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떤 인간이 막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막겠습니까 어떤 사상이 그걸 막겠습니까 어떤 문화가 그걸 거스르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는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쵸 예 주님을 우리가 꽉 붙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고르네이오 사건과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봅시다 지난주에 했던 것 조금만 왜냐하면 사도회를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사도회의는 초대교회에 초대교회에 중요한 나투리 교리가 형성되는 시기인 거예요 이렇다 하신학적인 지침이 없는 거예요 왜 사도회의가 AD 49년 근간에 됐다면 요 앞에 49년 근간에 AD 49년 근간에 사도회의가 있었다면요 요 앞에 1차 전도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미 남갈라디아 지역으로 1차 전도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회의가 3차 전도효행이 진행됩니다 그래서요 2차와 3차는 유럽을 거쳐서 더 마케도니아와 저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1차 전도효행은 남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소아시아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요 남갈라디아 지역에 보금을 선포하게 된 비시디아 안티오키아의 회당 설교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비시디아 안티오키아의 회당 설교는 여러분 모든 설교의 압축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사도바울의 최초의 설교의 기록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2부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 AD 49년에 AD 49년에 있었던 이 49년에 있었던 요 사도회의는요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냐면 교리가 형성돼야 될 만큼 아무것도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교리가 이 사도회의 때문에 이제 교리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어떤 것 때문에 생기게 되느냐 율법에 율법이냐 믿음이냐 그러면 자 할래냐 무할래냐 이민족들에게 율법이 뭔지 모르는 이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문턱을 좀 낮춰야 될 거 아니냐 그들에게 다 커서 어려서 난지 8일 만에 율법에 의해서 할래를 받는 우리 아예 유아세례 받듯이 그렇게 받는 그렇게 받았던 유대인들과 다 커서 성인이 돼서 중요한 구원은 십자가 위에서 이뤄지는 거 아니냐 구원은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거 아니냐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속제의 대속 그런 어떤 대속의 재물이자 제관으로 오신 재물이자 제사장으로 입당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으로도 이방 민족에게도 성령이 내리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면 굳이 한라의 문턱을 그렇게 높일 필요가 있느냐 또 굳이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할 필요가 있느냐 엄격히 말하면 유대인들 자체에서 하는 말로 말하면 우리가 율법 다 지키냐 우리 율법 다 못 지키지 않냐 때로는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 않냐 근데 그걸 이방인들한테 우리도 못하는 멍해를 씌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오로가 1차 전도 여행 후에 안티오키아 교회에 돌아왔더니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또 예루살렘 쪽에서 올라온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것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도 바오로는 가짜 사도다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여기서 세례가 파생되야 구원받는거다 완전한 구원에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지 마라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가짜 사도다 이렇게 수석거래놓은거죠 이것이 지금 사도회의를 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오로가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야곱 사도와 베드로 사도에게 우리 회의 좀 하자 이게 뭐가 된거야 최초의 공의회가 된거에요 사도들의 공의회가 된거에요 그래서 도대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이 뭐냐 굿뉴스가 뭐냐 율법의 문턱 그대로 있고 할래의 문턱 그대로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해서 굿뉴스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신학 그리고 영광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신학의 딱투리니 이 교리가 형성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죠 그게 사도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회에서 자세한거는 지난주에 다 공부했으니까 지지난주에 공부했죠 다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거론하지는 않을게 근데 지금 제가 무엇을 하나 더 지난주에 못집었냐면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자 이걸 보세요 누가 사도는 지금 기차가 두개가 이제 가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그 페이지 한번 보세요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의 사역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기차 하나가 지금 등장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성령강이 일부에 일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 1장부터 1장부터 12장까지의 사건은 베드로 중심인데요 이 1장의 베드로 중심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고르네이오 사건이라고 엔진을 장착할 수 있다는거에요 요게 중요한 사건이야 왜그러냐 뭐 물론 성령강이 있어야 교회는 이제 탄생하니까 성령강이 이후에 스테파노가 순교하면서 이 피의 걸음으로 스테파노 성인의 돌에 맞아 죽은 율법이 하면서 돌에 맞아 죽은거죠 이 스테파노 이제 이 순교에 대한 피의 걸음 이것이 초대교회를 일으키는거에요 자 초대교회를 일으키는데 그게 구장에 가면 사울의 회심사건이 생깁니다 구장에 가면 그러면서 베드로 사건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 중심으로 그 어떤 화면이 1장부터 12장까지 쭉 전개가 되는데 이 전개되는 과정 중에 고르네이오 사건은 10장에 있어요 자 서대교 10장 가봅시다 10장에 고르네이오스가 환시를 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10장 1절 가이사리아에 시작 가이사리아에 고르네이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우는 군대의 백인대장이었다 신심이 깊은 그는 온 지방과 함께 하느님을 경여하며 유다 백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고 늘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르네이오스는 자 우리가 거기까지만 보고 9절 보세요 베드로가 한시를 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길을 가던 그들이 그 도시에 가까이 이르렀을 쯤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다 때는 정오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 뭘 좀 먹고 싶어 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 베드로는 무화지경에 빠졌다 이어서 하늘이 열리고 큰 암아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 네모퉁이로 땅 위에 내려앉은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의 길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랬죠 네 절 좀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세 번 거듭되는 동안에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왜 굽이 갈라진 짐승 부정한 부정한 어떤 이 음식은 먹을 수 없었던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요 그게 보자기 같은 데서 내려오면서 주님의 용성이 세 번이나 들려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절대 안됩니다 절대 나는 율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이 소리죠 근데 뭐라 하냐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 대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가 보는 한시가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17절에 그 곰곰이 생각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한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환시를 보거나 좀 나름대로 기도 중에 어떤 내적 음성을 듣거나 뭐 어떤 나름대로 영감을 받게 되면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죠 주님 무슨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우리 주님께 또 여쭙죠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에게 이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시작 지금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러니 일어나 내려가서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이게 뭐냐 하면 의롭고 하느님을 경애하는 사람으로 온 유다 민족에게 좋은 평판을 받은 고르넬리오스 때 백인 대장이 백인 대장이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양쪽에서 고르넬리오스는 고르넬리오스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아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도를 그 사도를 데려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기도 중에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부정한 음식을 보자기에 내려보내시면서 하는 말이 하는 말씀이 잘 먹으라 절대로 안됩니다 저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절대로 안됩니다 제가 주님 눈밖에 나는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시험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주님이 나 시험하시는군요 절대로 안됩니다 제가 이래봬도 베드로입니다 그랬겠죠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랬는데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가 말하지 마라 그래서 이 토대책이 무슨 말일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 사람이 왔어요 근데 성령께서 또 이러시는 거야 그 사람 따라가라고 내가 보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고르네리오스와 베드로가 만납니다 그거를 고베 만남 고르네리오스와 베드로가 만났어요 자 만나고 나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오죠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고르네리오스가 대답하였다 이제 만난 거예요 나흘 전 바로 이맘때 곧 오후 3시에 저는 집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르네리오스야 하느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너의 자선을 기억하고 계시다 그러니 야포로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라고 하는 시원을 불러오노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심원집에 묻고 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34절에 아 이제 깨달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든 당신을 경여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그들이 전부 다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38절에 결국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예루살렘아씨 그 줄이 쭉 나오면서 그 베드로 그 고르네리오 집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에요 구원이 일어나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요 44절부터 48절까지 그 내용은 고배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얻은 소득을 정리해 놓은 거에요 진학적으로 정리한 거에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박스 좀 치세요 고배 만남을 통해서 나온 나온 정리야 베드로가 얻은 소득이에요 읽겠습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줄치면서 읽으시면 더 하느님께서 좋아하실 겁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나요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줄 치세요 말씀을 듣는 중에 뭐가 내린다고요? 성령이 내린다고요 성령이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 특강 공부하다 성령의 움직임으로 치유받아 안받아 응답 받아 안받아 문제 풀어져 안 풀어져 십자가 칠 능력 생겨 안 생겨 관계가 회복되어야 안돼 환경도 회복되어야 안돼 여러분 아멘만 하지 말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듣는데 성령이 내리대잖아요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이 여러분 덮으실 겁니다 이미 덮고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더욱 두꺼운 믿음을 주실 겁니다 더욱 두꺼운 구원관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는 순간에 근데 우리가 아멘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나 이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핵심 특강이야 천하가 아니라고 처음 오신 분들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짜증내지 마세요 이따 묵주 드릴게요 우리 그래도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을 잘했어 그렇지 너무 아멘을 많이 했어 그렇지 괜찮아요 우리 그래도 부드러운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 때 예쁘게 좀 하세요 처음 오시는 분 놀래요 아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멘 오모 아멘 오모 아멘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여성스럽게 새로 오신 분들 놀래면 안돼요 예 그만큼 이제 그 거부감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 말 뜻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막 말씀에 빠지다보면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말을 아이고 맞아요 제가 더 잘할거에요 아이고 맞습니다 아이고 주님 고맙습니다 동의합니다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 내 속을 딱 알고 아이고 난 상담도 안했는데 오늘 내가 있었더니 하고 싶은 얘기 다 안해 이런 뜻으로 아멘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놀래라고 하는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내렸다 자 베드로와 함께 왔던 시작 베드로와 함께 왔던 알레바드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거에요 깜짝 놀란거에요 놀랄 수 밖에 없죠 왜 유대인들에게는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가축처럼 생각했어요 짐승 같이 밥도 안 먹었잖아요 같이 밥도 안 먹었고 돈거래도 안했고 돈거래도 안했고 심지어는 비즈니스도 같이 안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보수파들은 지금도 그 개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절대 뭐 물건을 사고 파는건 하려는지 몰라도 동력이나 동력자로 삼거나 같이 무슨 일을 하거나 그런건 안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 다른 민족들이 시작! 이 다른 민족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면서 하느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의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물어달라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이방인이 거듭나는거에요 지금 엄청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걸 지금 누가 체험한거에요? 베드로가 자 그러면 첫번째 기차 엔진 장착을 누카사도는 지금 고르네이오 사건을 누가 지금 체험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일부의 기차 1장부터 12장까지 칙칙폭포 칙칙폭포 진행되는 그 기차의 엔진에 왜 고르네이오 사건을 장착하는 것일까 그것이 두번째 기차의 답이 있어 두번째 기차는 자 보세요 이제 사도행전 15장으로 가야되겠죠 당연히 자 15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내리는데 사도회의가 열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적이든 교리적이든 신심적이든 아니면 어떤 그 교계 제도적인 어떤 부분이든 간에 지금과 같은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건 여러분이 인정하시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지 AD 49년 50년 작구요 아직 AD 30년에 예수님 십자가사건이 있었다면 이제 20년밖에 안 지났어요 십자가사건이 있은지 20년 그러면 그 십자가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건을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 사건을 교리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신심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 사건을 어떻게 교회라는 입장에서 교회론적으로 크리스도론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 자체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잘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요 근데 사도바오르는 한례를 한례를 문턱을 낮추지 않는 한 율법에 대한 부분을 그들에게 멍해를 시운다기 보다는 믿음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자이시며 그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은 충분하다 라고 말하는 부분 그러면 자 보세요 십자가만으로 구원이 충분하다 라는 말은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교는 떨어져 나와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상당히 많은 반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우리 유대교에요 그리스도교에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는 아니죠 엄격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경전으로 말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유대교를 그리스도교가 품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노마세의 말씀처럼 그들이 원올리브나무 가지라면 믿음이 없는 그들을 잘라버리고 야생올리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을 이민족들을 주님께서 먼저 접붙였다면 여러분 야생올리브나무 가지 제가 지금 표현하는 건 구공동 번역의 표현입니다 야생올리브나무 가지를 접붙일 수 있는 하느님이 믿음없어 잘라져나간 원올리브나무 가지인 유대인들을 다시 붙이는 건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민족들인 이방인들이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건방 떨지 말라 이 소리예요 교만하지 말라 하느님은 그들을 버리지 안한다는 것이예요 그게 노마서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서간 낄 때 조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벌어졌는데 이 사도회의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공부했으니까 6절에 보세요 6절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 사도회의를 열었는데 5절에 보니까 15장 5절에 보니까 지난주 거랑 제가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드릴게요 바리사이파에 속하였다가 믿게 된 사람 몇 사람 나서서 그들에게 할레를 베풀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바오로가 우리가 진정한 복음이 뭐겠습니까 저 좀 보세요 진정한 복음이 뭐겠습니까 진짜 이것이 굿뉴스라면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굿뉴스라면 할레에 대한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도 멍해처럼 여겨지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십자가 위에서 사랑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율법을 믿음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할레를 무할레로 그들에게 멍해를 씌워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교가 번창할 수 없으며 율법을 믿음으로 넘어온다는 의미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교만의 굿뉴스를 지닌 캐리그마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이제는 확립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사이파 중에서 있었던 몇 사람이 얘기도 다 듣기 전에 벌떡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런 충격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어남이라고 했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닥치시오 성경에 이렇게 안나오지만 닥치시오 이보시오 우리가 당신에 대해선 익히 들어서 알어 안티오키아 교회가 좀 잘된다고 베는게 없나보지 어? 이봐 이렇게 나왔을 거야 뭐 XX 욕이 안 나온게 다행이죠 이봐 그래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해야지 뭐야 지금 당신이 뭘 알어 당신이 무슨 전통을 알어 주님 살아계실 때 당신 주님하고 같이 밥먹어봤어? 주님하고 악수 한번 해봤어? 주님하고 같이 잠 잡았어? 한입을 덮고 잡았어? 여기 계신 분들은 목격증인이야 가나에 가서 춤도 쳤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떡이라서 근데 이거를 다시 다시 진압하는 정리하고 통합하는 베드로의 일어섬이 있었단 말이야 그걸 보세요 지난주에 이거랑 연결시켜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 말이에요 6절 보세요 사도들과 원로들의 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모였다 오랜 논란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베드로가 일어나 베드로가 이때 일어설 수 있는 그 힘 그 성령의 힘은 베드로를 미리 일부의 고르넬리오의 고배 만남에서 베드로에게 확신을 준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무시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일어났냐 일부 첫 번째 기차에 있었던 고르넬리오의 만남이 생각났어 아 주님이 왜 그때 나에게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절대로 안됩니다 절대로 저는 베드로입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그때 갔을 때 이런 엄청난 간격의 순간이 있었지 그들에게 손을 얹자 막 성령이 내렸고 그들이 막 심령 언어를 했고 회개를 했고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스스로 내가 말했지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있겠습니까? 다 세례받읍시다 내가 그러고 그들에게 세례를 줬잖아 그때 생각이 났어요 벌떡 일어난 거죠 성령의 일어남입니다 이 성령의 일어남이 바로 일대 초대 교황님이신 베드로의 일어남이라면 이 일어남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일어남이 돼야지 교회의 일어남이 돼야 됩니다 거기 뭐라 그래요? 형제 여러분 시작 형제 여러분 다른 민족들도 내 입을 통하여 고금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느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 나를 뽑으신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오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총화하시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조상들도 우리도 다 감당할 수 없었던 멍해를 형제들의 목에 씌워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주치세요 11절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야고보가 13절에 그들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암호수서가 등장을 암호서를 인용하면서 이제 야고보가 이걸 어떻게 해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끝내버립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그죠? 그 암호수서 17장에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다른 모든 민족들도 주님을 찾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예언서에 암호수 예언자를 통해서 이 민족들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암호수가 약 8세기라면 그때 이미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미 예로보함 2세라고 하는 분녈한국의 왕이 있었을 때 그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썩고 부패했을 때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입을 열어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때 암호수서 예언자를 통해서 800년 전에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다른 이민족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야구부 사도는 그들에게 꼼짝 못하도록 구약의 말씀을 들어다가 바이블 세이를 바이블 세이로 풀어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베드로의 고배 만남에 대한 그 체험과 경험이 베드로를 일어나게 했으며 베드로의 일어남이 성령의 일어남이 야구부의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내는 바로 그야말로 신학적이고 그야말로 성경적이고 그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토라적인 토라적인 그 결정 앞에 사도회의가 통과되는 거야 그래서 결정한 것이 19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하느님께 돌아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바쳐 더러워진 음식과 불륜과 목절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해야 한다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19절 20절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사도회의는 그 613가지의 엄청난 율법이 그 정리를 한다면 불륜과 우상 숭배 근절 이 두 가지만 지킨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인정하겠다 놀라운 확정입니다 이 닥투린이 지금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제가 두 개의 기차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기차가 이 앞에 있는 기차는 정반부에 있는 기차는 고르네의 사건을 베드로가 체험했습니다 후반부에 이것이 이쪽으로 끌고 오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의 일어남이 고베 만남에 대한 확신 때문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벅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이 경험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개 드세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의 고베 만남에 대한 그 성령에 대한 체험 그 성령의 성령의 내림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체험 그때 그 사건 그것이 베드로에게 이미 이민족에 대한 선교는 이민족에 대한 선교는 확정적이었으며 당위성을 갖고 있으며 이방인 선교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사도 바오로 편에 바리사이들이 아닌 중동적으로 말하는 그들이 아닌 율법을 주장하는 그들이 아닌 사도 바오로의 편을 들어서 그쪽에다가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초대교의 개파 베드로 사도의 바로 앉은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되지 왜 나에게 그런 경험을 주셨을까 아 이제 생각났어 이런 일에 있을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경험적으로 해석하고 교회론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네 그걸 알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성령의 일어남이 초대교에 딱 들이로 세웠다면 그것을 성경적으로 또다시 정리하고 예언서를 인용해서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체계화시키는 통합의 영혼 야고버 사도에게 내렸다는 것 아멘 그것이 예루살렘 사도회의 교후리 초대교의 최초의 공예회를 이제 해석하고 통합하고 맞췄으며 이 모든 멍에는 다 걷어내고 모든 문턱은 다 낮춰 우상 숭배와 불륜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들의 세례를 인정하고 그들이 바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 이 소리잖아 네 이 공문이 불륜과 우상 숭배만 하지 마라 목절라 중인 음식의 피를 먹지 마라 그 짐승의 피를 먹지 마라 그 소리는 우상 숭배 하지 마라 이 소리 이것이 통과되자 사도 바오로는 2차 전도행과 3차 전도행이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그럼 여러분 베드로의 일어남을 통해서 미리 고배 만남을 준비하신 하느님 그 하느님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 방법을 쓰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경험했고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체험했고 여러분들이 훈련과 연단과 그 어려움의 깎임 속에서 마모되고 부서지고 어려웠던 그 순간들 내가 힘들었던 상처에 몸부림다 그게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배 사건이라 언젠가 여러분들도 그 성령 앞에 사역 앞에 벌떡 일어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회의의 베드로의 일어남에 대한 하느님의 프로젝트는 바로 이제 그 사도회의가 끝나면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마케도니아로 아주 아무 생각이 없는 사도 바오로를 그저 에페소만 바라보는 에페소만 코앞에 바라보는 바오로 사도를 이제 유럽으로 내모는 아멘 가 유럽으로 아멘 더 넓은 데로 가란 말이야 아멘 이것이 성령의 이끄심이었잖아요 아멘 만약 사도회의가 1차와 2차 사이에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2차에 2차에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유럽을 향한 마케도니아를 향한 전도여행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붙였을까 사도회의를 통해서 그리스도교는 정체성을 이제 확립해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에펜소를 바라보는 우리의 계획과 주님께서 더 넓은 곳을 향해서 주님의 프로젝트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이 만약에요 사도회의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간다고 생각해봐 의미가 있을까요? 없지요 왜? 어차피 세워도 무너질 건데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네 놀라워요 여러분 사도회의는 유럽을 향한 하느님의 전초전이었습니다 네 유럽을 향한 더 넓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아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야 그 일이 되게끔 하려고 그러면 사도회의를 거쳐서 공문을 잡아 쥐지 않으면 2차 3차 전도여행은 무의미하다고 주님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에너지를 낭비하시지 않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분이 아니야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거치고 난 뒤에 유럽으로 나가라고 사도 바오로를 등을 떠미는 사도 바 예수님 하느님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에게 사도회의는 어떤 의미를 받아들여줘야 되느냐 그 사도회의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성령의 일어남이 있는 시간이 된다 아멘 왜? 주님이 그 사도회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으니까 아멘 지난주에 제가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 일어나는 시간은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고베 만남에서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교회니까 교회인 여러분이 베드로 사도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고베 만남의 사건처럼 아멘 아멘 고베 만남의 사건처럼 여러분들이 고베가 만나서 고르넬리오스와 베드로가 만나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처럼 말씀 듣다가 성령이 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여러분인 교회인 여러분이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이 한반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그 일어나는 힘은 여러분에게 각자 각자의 고베 만남의 사건들이 다 있다는 아멘 그 사건 내가 상처를 딛고 일어났던 그 사건 고난의 한복판에서 두 다리를 짓고 섰던 그 사건 십자가를 치고 승리했던 그 사건 아멘 어떠한 뜨거운 연단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섰던 그 고베의 사건만 아멘 그 사건이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을 또 하나의 사도회이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놓은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회이는 베드로의 일어남이었어요 아멘 사도회이는 베드로의 일어남이 없었으면 야고버의 통합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일어남이 없었으면 야고버의 마지막 해석의 결정이 없습니다 오늘 고르넬리오와 베드로의 만남의 사건 그건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고베의 만남에 엄청난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상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첫사랑일 수도 있고 오늘 그 고르넬리오스와 베드로가 만났던 그 성령의 뜨거움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께서 은혜로 덮으실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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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엔진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슴에 장착했다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또 하나의 엔진 장착의 시간이 옵니다 아멘 결정할 때가 와요 아멘 아멘 옆사람에게 축복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성교사님 성교사님한테도 고베 만남의 사건이 있지요 시작 그럼 그 손을 놓지 말고 놓지 말고 고베 만남의 사건이 있지요 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손을 탁 찾고 저를 따라하세요 주님 이 잡은 손이 이 잡은 손이 이 잡은 손이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께서 결단하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결단하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결단하라고 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회의가 딱딱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르넬리오 사건하고 엔진 장착을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 해석을 했던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교회의 교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이때 이거 통과되지 않았다면 우리 다 할래 받아야 돼요 맞잖아요 우리 다 어른들이 다 나이 많아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할래 받아야 돼요 물론 여자는 할래 받지는 않지만 그 전에 어떤 신부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여자는 할래 안 받잖아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여자는 원래 거룩해서 안 받아도 된다고 대답이 궁색하셨는지 하여튼 그런 표현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웃었는데 결국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2차 3차 이제 유럽으로 뻗어나가면서 그의 로마의 국교화까지 뻗어나가게 되는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 교회 번영과 확장을 이루게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근데 그 사도회의는 베드로의 일어남이 중요하다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야고버도 정리 안 해 못하지 따라하세요 베드로는 일어나고 베드로는 일어나고 베드로는 일어나고 야고버는 정리하고 야고버는 정리하고 그게 사도회의예요 그 사도회의를 두 번째 엔진으로 장착하시면 여러분 2차 3차 전도여행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와서 더 다가올 것입니다 2부에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에 그 장장마다 들어가서 스케치를 한번 쫙 하고 오늘 비시디아 안티오키아 비시디아 안티오키아의 회당설교가 왜? 루카사도는 앞에 그 많은 설교들이 있었는데 왜 비시디아 안티오키아 회당설교를 대표성을 갖고 첫 번째 설교로 기록하고 있는 걸까 왜냐? 그 설교 안에 모든 설교가 압축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비시디아 안티오키아 회당설교를 한 7가지에 걸쳐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또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삶의 자리를 끌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잘 힘이 되도록 먹고 치유받는 말씀으로 2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 온갖의 말씀 힘차게 올리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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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